여러분, 어느덧 놀라우시면서 열을 잃는 줄 알지 않아서 아쉬운데요. 이 아쉬운 방 여러분들께 눈빛을 써드릴게요. 오늘 햇빛이 터졌다? 왜 그런지 모르겠네. 여러분, 많은 사랑 주셔서 행복했습니다. 재현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꼭 돌아왔으면 좋겠네요, 여러분. 사랑해요. 공연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소감을 초 밀착시재하고 있습니다. 어느 부위를 밀착해드릴까요? 그렇다면 저는 텍션을 부탁드립니다. 아, 아니. 어우, 미울 것 같아. 너무너무... 아, 따가워, 따가워. 너무너무 즐거운 공연인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빨리 끝나서 너무 아쉽고 아이비 언니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가까이서 볼 수 없다는 것이죠. 아직 얘기하지 말고. 아쉽고 즐겁고 행복했어요. 저도 행복했어요. 엄마 사랑해요. 언니 사랑해요? 태워요. 어머, 손이 너무 가까이 나오잖아. 텅을 한번 대어주세요. 흑쒸!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. 디들러 앤 듀크. 그러면 그거를 얘기해서 해줄 수 있어? 초 밀착시재라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밀착할 건데요. 어느 부위를 밀착해드릴까요? 자신 있는 부분. 수염? 아, 좋아요. 어우, 그거 너무 매력있어요. 이 수염 기르는 지도 좀 됐는데 벌써 여러 번 다듬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안 다듬어도 돼요. 이게 본인 수염이신 거죠? 맞아요. 근데 이거 잘라야 돼요. 우리 딸들한테 뽀뽀했더니 딱 없다고 싫대요. 잘라야 돼요. 여러분 또 만나요. 섹시가이. 이창룡 공장님. 또 이런 말 하면은 소중아, 엄청 싫다한다 또 뭐. 자기는 뚝딱이를 만들고 참룡이만 섹시하다고 막 칭찬해준다고 뭐라해 나한테. 좋다, 그래도 관심을. 섹시한 공장님. 스냅바 웃었는데 무슨 일이죠? 제가 개와 고양이 시간이라는 작품이었어요. 제가 고양이였어요. 공장님 어느 부위에 밀착해 드릴까요? 얼굴이 안 세요. 복숭아뼈. 발가락도 한 적이 있고요. 두피 다 했어요. 별의별 부위가 다 있었어요. 목전. 손톱이 좀 큰데. 아 그래요? 나 지난주에 네일샵 갔다 왔는데 각질이 좀. 왜 이렇게 커? 진짜 크다. 왜 이렇게 커? 이게 무슨 일이야? 바디가 왜 이렇게 커? 공룡발톱인데 이거? 왜 이렇게 커? 왜 이렇게 커? 그냥 티라노사우루스. 정말 정말 끝나기가 참으로 아쉬운 저의 역대급 작품인 것 같아요. 끝나기가 이렇게 아쉬운 작품이 있을까? 뭐 어떡해요 어쩔 수 없지. 하지만 남은 시간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머릿속에 저장하렵니다. 이 정도면 발톱인데요?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이충주 배우님. 아 갑자기 팍 들어왔어? 네. 아 들었다. 그거 초밀착 취재. 초밀착 취재 중입니다. 아이비 특파원. 그 어디를 밀착해 드릴까요? 자신 있는 부위. 왜 못 쓰세요? 냉각한 거 다 자신 있어가지고. 오. 오 자신감 뭐죠? 존잘러비. 네? 오. 오. 존달. 팬 분들이 좋아할 만한 부위가 어딜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복근. 아니 복근은 또 무슨 거 아니니까. 아니요 그럼 제가 복근을 초밀착 취재할게요. 저희 새가 혹시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망가서 이렇게 인터뷰할게요. 갈색 동목을 할게요. 물랑루즈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. 움직이지 마.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꼭 크리스티안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해봅니다. 좋은 연기와 노래로 또 계속해서. 찍지 말라고!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손가락 더럽다.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말 잘 들어. 감사합니다. 아이비티비 취재 중이었습니다. 아이비티버. 초 밀착 취재예요. 응. 자신 있는 신체 부위. 눈? 방금 크리스티안이 눈 했는데. 아 그럼 어떡하지? 심장은 할 수 없잖아. 심장? 재미없잖아. 발패위관 할까? 발패위관 안 불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눈동자 같은 거 진짜. 너무 아쉽고. 그동안 연습도 열심히 하고 길게 했는데 우리 은혜랑 별로 많이 못 한 거 같아가지고. 되게 아쉽고. 근데. 웃겨서 못하겠어. 너무 즐거웠고. 이렇게 또 나를 밀착해주고. 나를 또 가까이서 지켜봐주고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맑은 눈에 광이. 눈물었어 눈물었어. 오우. 베이비 도블메. 맥 황색 브라우 스플랭. 뚜뚜뚜뚜. 아이비티비. 아이 비트퍼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종배야 익숙하지? 저도. 저..도..병준이니? 잠깐만. 안녕히 계세요. 이제 굿바이 물랑르즈 소감을 초 밀착 취재하고 있어요. 아. 어느 부분은 밀착해 드릴까요? 미리 통. 미리 통이야? 되게 깨끗하네. 점 있는 거 알고 있어? 점 있어요? 응. 점이 있구나. 계속 하고 싶고 그냥 아쉬워요. 그게 끝이에요? 아쉬워? 너무 아쉽고 더 이상 이제 언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. 입술 없고요. 입술은 아웃라인은 몇 밀리를 바깥으로 뺀 거죠? 이게 좀 줄어든데.. 아랫입술을 지금.. 아랫입술을 지금.. 너무 많이 뺀 거야. 행복했어요, 베이비. 짠! 안녕하세요. 어색.. 왜 이렇게 어색해? 지방 공연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진짜 너무 아쉽고 얼른 또 재현 와서 또 같이 아이비 누나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고생했습니다. 어제 보셨을게 우리 잘생긴 종배, 종배야 어느 부분 도착할까? 좋나요? 다음 시즌이 빨리 돌아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이야 다음 시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다음 시즌 되면 앞자리가 바뀔 것 같은데 그래도 체력을 제가 준비 잘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기다릴게요 꼭 돌아와주세요 안녕 더 어색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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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적 목적이 괜찮아 이거 한 사람 옛날에 있었어 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또 헤어져야 된다는 게 또 이렇게 또 언제 만나겠어요? 이런 사람들 다음에도 이제 40되기 전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마무리 아무도 안 다치고 그냥 행복하게 마무리 잘 짓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맛있어 안녕하세요 하이 어디 갈까? 어디 갈까? 어디 갈까? 턱 우리 몰랑루즈 진짜 너무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여기 일단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저는 너무 즐겁죠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아 이 멘트 너무 멋있다 작품 내의 세계인가 에너지를 기억하면 매 순간 공연에 임해주세요 소니아 타이어 저희 몰랑루즈의 안무가죠 우리의 댄스 캡틴 나의 친구 두산두산 백두산 이마 이마 네 이마 아 이마 주름 사이즈는 이마 이건 주름이 아니에요 주름이죠 지금 세월의 흔적이라고나 할까요? 그런가요? 너무 함께여서 행복했고 또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마꿈까지 화이팅 화장하세요 네 어머머머머 우리 몰랑루즈로 데뷔한 우리 막내막내 네 야야 그럼 저는 귀를 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선배님들 형 누나들이랑 공연할 수 있어서 우리 형들한테 그렇게 하냐? 응? 야 정말 힘든 걸 항상 잊으면서 예 그렇게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아유 정말 대단해 이렇게 어려운 작품에서 너 진짜 첫 데뷔를 하다니 자랑스러워 잠깐만요 복도에서 만난 그들 굿바이 몰랑루즈 초밀착 취재 초밀착이 몇 가지 땡겨야 되는 거 아닌가? 어 맞아 너 어디 들어가 줄까? 너 어디 어디 밀착해줄까? 어디 가? 멍살자 배경이 와서 빨리 어디 왜 지금 제가 슬링인데 안녕하십니까 너 갑자기 왜 왔어? 뭐야 너 갑자기 오늘 공연이 아닌데 왜 왔어요? 나 사팀 보러 왔지 아 뻥치지 말고요 왜 진짜야 아니 뭐 갑자기 왜 왔어? 뭐 보러 왔어 너무 반가워야죠 아 진짜 반가워요 아니 아이비티비 찍고 있는 데도 왔어요 그러니까 찍는 데 알고 왔지 너무 안 나오더라 나 요즘 저 밀착 취재 밀착 취재 어디 해드릴까요? 나 어디든 자신있지 아 그래요? 그럼 안녕하십니까 응 아 너무 어디 갔어? 야 하다가 어디 갔어 잠깐만 자 빨리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아직 무대를 사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물량루즈를 이제 아쉽지만 보내드리라고 합니다 물량루즈 잘가 안녕 아 너무 슬프다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너 뭐 먹니? 빅파이문비? 어디 비착해줄까? 눈꺼서 꼰나보고 아 눈꺼 엉덩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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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괜찮아 제가 이렇게 잠깐만 넌 눈썹이 잘생겼네 눈썹으로 백만불짜리 눈썹 숱이 많네 이거 그리지도 않는데 숟감댕이 숟감댕이 저의 첫 데뷔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? 어디에서 어디에서 여자방은 확실히 냄새가 다르다 우리 춤신춤왕 현지 배우님 어디 밀착해드릴까요? 콧대요 콧대 기가 막히죠 요건 콧대 언니 물랑루즈 문 닫는다는 거 진짜야? 물랑루즈 문 닫으면 어떡해요? 서운하지 않게 잘 떠나보내겠습니다 우리 캔캔캔 캔캔캔캔캔캔캔캔캔캔캔캔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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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을 잘 못하시는 걸로 유명한 잠깐만요 코에 지금 화이트를 너무 많이 바르셨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방금 그래서 더 매력있다 귀엽다 화장도 노트받네 당신 배우들이 다들 셀프메이크업 하는데 코멘트를 많이 받는데요 세리들 많이 받아요 네 불 꺼놓고 불 꺼놓고 불 꺼놓고 자 어느 부위를 착해드릴까요? 눈이 눈? 아니 안될 것 같아요 아니 뭐야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코러 갈까요 언니? 안될 것 같아요 잠깐만 진짜 안될 것 같아요 진짜 인터뷰는 안될 것 같아요 인터뷰는 안될 것 같아요 요즘 고생하고 있는 무릎입니다 그냥 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보내야겠죠? 물랑 행복했습니다 오셨어요 잘가요 싸팅 우리 영은이 어디 밀착해줄까? 너무 없어요 농협은행 어디에요? 술 취했어요? 언니 이 자리 몰라요? 모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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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네요 농협은행 농협은행 사카 아까분들은 아실거에요 아실거에요 잘 들려주신가요? 갑자기요? 전 잘 들리고 있어요 갑자기 전 질문하시는거에요? 고객님 기대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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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너무 착하나 언니는 왜 이렇게 착하지? 스위치하셨어요? 잠깐만 언니는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사랑스럽게 야 이 새끼야 대답이 나라고 이 새끼야 야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거 같다 얘는 피해가자 자 자 어디 비착해줄까요? 밀착이요? 네 밀착취제 어 맞아 원래 그 컨셉이야 초밀착취제 발 발 얘 발 발? 아쉬워 지연이 엉덩이가 제일 예쁜데 골라자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언젠가 돌아오고 있어 야 근데 좀 이상하다 잠깐 움직이지를 먹어 회자 정리 과자필반 네? 회자 정리 과자필반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제가 양치하고 있네 양치타임 우리 경둥이 어디 밀착해줄까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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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머리 저 대머리를 좀 비머리? 밀착해 두근래 그렇게 하지 못해 이게 굿바이 멘트예요? 굿바이 멘트 하는 거예요? 너무 감사했고요. 너무 행복했고요. 사랑합니다. 아이비 언니. 감사합니다. 나 기빨랐어. 내가 이제 못해. 오늘은 거의 논패이 패션. 패추 패션으로 물랑루즈 출근했습니다. 팔색 스니커즈. 이렇게 출근했는데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죠? 바로 최우중 배우님의 두 따님이 놀러 오셨습니다. 우리 취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캡틴 아메리카랑 백성궁두님 오셨다고요. 캡틴 아메리카님. 스파이더맨에서 왜 아메리카로 바뀌었죠? 진짜 아빠랑 똑같이 일어났네. 안녕. 지구를 지키는 아메리카. 아빠 뭐 하는 사람이에요? 공연하는 사람이에요. 어떤 공연이야? 우리 배우고 그치. 야시님이랑 물랑루즈. 제가 물랑루즈 노래 알아요? 근데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겨? 아 귀여워 죽겠다 난. 너무 귀엽다네. 이 골대기 한 번만 만져오자. 알았어 알았어. 어 이모? 지유리는 커서 뭐 하고 싶어요? 화가 하고 싶어요. 화가. 근데 왜 백성궁즈 새에도 신발은 나이치 KNOW에가. 넌 누가 신었어요? 누가 없어요? 뭐라구요? 이모 여기 볼 한 번만 만져 봐도 돼요? 너무 귀엽잖아요. 이모 예뻐요? 이모 예쁜 것 같아요? 네 화장해서 예뻐요 맨날 입술거리고 있어 진짜 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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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까이버렸어 이 구간은 진짜 가라 아 커플로? 그렇지 오늘 우리 커플로 그렇지 끙끙 알아 막 하기애애한 긴장심 삐졌어 그녀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아이비 너무 뽀뽀를 찐하게 해서 삐졌어 지금 삐졌어 그치? 허락도 없이 심통해서 속눈썹도 아 오우 뿌이해져 지율이에요 지율 최지율 오늘 세머리 나왔으면 되는 건데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? 요즘 유산소를 좀 했더니 네 귀요일 깔리시나요? 너무 웃긴 게 뭐냐고요? 유산소를 유산소를 나 얘기하지 않았어 다 얘기하지 유산소를 하고 와서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 왜 얘기한다고 말고 하니? 아 저 원래 컨셉이잖아요 나 얘기 이 얘기 없어 그러다가 한번 자빠지셔야 재밌는 데야 한번 건지면 돼 뒤로 자빠지시면 안 돼요 뒤로 자빠지시면 안 돼요 한번 잠깐 가져주시면 안 돼요 왜 사랑 왜 사랑 40 45 42